정말 파일은 그대로 열어서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게 난 진짜 거의 그 오랜 시간을 지나도 한 일의 변형도 없이 그대로 있고 하물면 그걸 다시 꺼내서 새롭게 바꿀 수도 있고 슬당에게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디 아예 백컵을 백컵을 좀 잘해두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저씨 이렇게 매일매일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꺼야 아이콘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한 것입니다 요즘에 해킹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저의 장룩 하시는 분들도 하드가 해킹을 당해서 이제는 보름을 치렀다고 하는데 그러니 acaba도 네에요 네에 그러지 말DP 네에에에에에 네에에에에에 감사합니다.